안녕하세요. 행복한 꼬자나 다이기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비봉에 있는 신한 다이기입니다. 오늘은요 완전 던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완전 초특가루 던지는데요. 그전에 봤던 품종들도 있겠지만 보니까 1번, 2번, 3번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개당 가격이 택배비 때문에 천원대예요. 여러분께서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모둠으로 1번, 2번, 3번으로 해서 되어 있거든요. 단품 구매는 별도로 문의해 주시고요. 모둠으로 해서 1번, 2번, 3번으로 시리즈로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릴렛이나 금입니다. 금기가 있는 아이. 돌기가 살짝살짝 보이기도 하고요. 백분감이 있으면서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그런 아이인데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 릴렛이나 들어가고요. 밀크로즈도 맑은 핑크로 색깔을 내주는데 이것도 다 포트가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고 화이트엔젤도 여러분께서 보셨을 텐데요. 더 이뻐졌네요. 이건 환타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거든요. 이거 들어가고요. 아이스크림, 진한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이 아이. 지금은 그렇지만 연하게 될 거예요. 이것도 7.5cm 포트에 있어요. 목대가 생기지 않는 거라서 햇빛이 들드는 곳에서도 목대가 없는 것은 괜찮아요. 색깔만 찾으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웃자라지 않고 좋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다육들을 찾으신다면 이런 거 데려가다가 모둠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켜보세요. 메비우스 금도 굉장히 오래 달궈진 아이거든요. 하얗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들어가고 포토시나 있습니다. 포토시나 종합편이에요. 종합편. 포토시나도 들어가고요. 랭고스타 노랗게 물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번 지금 시리즈 1번 세트 모두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추비바니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것도 7.5cm 포트고요. 보라색이 진한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 추비바니. 그 다음에 레드 엣지. 레드 엣지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요. 스타마크. 스타마크도 들어갑니다. 이것도 맑은 핑크로 색깔을 내주는 거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색깔 나오면 보라색으로 해서 짤리가 되는 그런 아이. 가장자리 입장은 짧아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토리마넨스스도 색깔 나오면요. 진한 보라색으로 나와요. 뾰족한 손톱이 있는 건데. 이것도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으면서. 자칼. 자칼은 이제 6세지 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까만 손톱이 있는 자칼. 실루엣. 실루엣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멀로도 있습니다. 멀로.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멀로. TM. 이거 6세지 보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TM이고요. 푸시케 들어가고요. 까만 젤리 다육이고요. 레드 벨벳이고요. 레드 벨벳 가운데는 보라 젤리로 나오는 거고요. 글램픽도 이렇게 예쁜 색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벤바디스 있어요. 이거는 6세지 보트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혼합이에요. 이건 1번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밀크루즈, 화이트엔젤, 아이스크림, 릴리시나, 변이, 추비바니, 린고스타, 포토시나, 메비우스, 스타마크, 토리마넨시스, 교배종, 레드 엣지, 어메이진 그레이스, 벤바디스, 글램핑크, 레드 벨벳, 푸시케, TM, 멀로, 자칼, 실루엣.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 20종으로 해서 무료 배송이에요. 배송비 없어요. 4만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번입니다. 2번은 사비어나 어선서이르라는 품종인데요. 이 라인에 프릴이 있는 다육이고요. 트래벳 핑키입니다. 빨대 모양의 입상을 가진 거고요. 핑크색으로 빛깔 나왔고요. 파란색 군생이 들어가는데요. 이건 2번이에요. 파란색 군생, 밀키웨어, 화월샤아이, 몽블랑. 이 아이도 달고 놓으면 피크로 맑게 들어와서 너무 예뻐요. 이것도 7.5cm 포트고요. 에케 아가보이데스 몽블랑이에요. 몽블랑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거는 에케 몽블랑 아가보이데스고요. 자, 그 다음에 요아이 아닌가? 에이 몽블랑으로 할게요. 저 모르겠는데, 그냥 좀 헷갈리는데요. 이게 에케인가? 그래서 헷갈리고요. 그 다음에 러브애플, 러브애플 아주 빨갛게 색깔을 내주는 요아이. 8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홍둥이 오늘 들어갑니다. 홍둥이 사이즈가 10cm가 넘는 사이즈. 이것도 가운데 젤리가 되고 있고요. 루키라는 품종이 있거든요. 루키도 들어가고요. 스텔라, 이렇게 환협 스텔라로 들어가 있고요. 제이드 스타 금이죠. 이것도 10cm가 넘는 사이즈고요. 이거는 이름이 어디거든요. 이거는 하얀 연화일 거예요. 하얀 연화, 군색으로 들어가고요. 콜로라빈, 콜로라빈. 목대가 아주 굵고요. 통통하면서 핑크색으로 빛감되면서 백분감이 있는 아이. 이것도 10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피터팬, 까만 손톱이 있는 요아이. 멋있어요. 요아이, 그 다음에 블루드래곤. 블루드래곤 들어가고요. 베르테르, 뽀얀 백분감이 있고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그런 아이고요. 소울앤금, 소울앤금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살아보니 스포클론입니다. 요아이도 찌나 손톱이 건불구석으로 나고요. 핑크의 빛감을 전체적으로 내주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신디, 신디도 이렇게 가운데가 젤리가 되고 노란 젤리로 되는 아이. 이거는 마틸다. 마틸다도 완전 묵은둥이 창이죠.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서프라이즈 금도 있고요. 문관일스 금도. 이것도 만원에 판매되는 건데 여기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품종이 좀 더 고급이고 가격이 있는 품종으로 해서 20개로, 21종이네요. 55,000원. 하나에 2,500원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완전 던지는 거죠. 화양연화, 스텔라, 루키, 러브애플, 홍등, 그 다음에 피터팬, 블루드래곤, 베르테르, 제이드스타, 콜로라비, 문가디스, 금, 마틸다, 신디, 사라보니 스포클론, 소울앤금, 스타마크, 스타마크가 아니죠. 이거 잘못 쓰셨네. 이거는 사비아나고요. 트럼프 핑키, 롱봉블랑, 에이봉블랑, 밀키웨어, 파란색 순생까지 해서 21종이에요. 21종에 55,000원. 이게 배송비 빼면 5만원이거든요. 그럼 하나 2,500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이거는 2번 세트로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요. 이게 뭐야? 축전이 꽃을 이렇게 피고 있네요. 축전이 들어가고요. 다크아이스. 이거 6세지 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크아이스, 화이트엔젤. 화이트엔젤 작은 버전이에요. 6세지 보트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6세지 보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제로 미모, 미모라는 아이. 퍼플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고. 손톱 끝은 까맣고요. 크라시얼 라이언. 이 아이도 군생. 자구가 잘 나오죠. 이거는 포토시나 작은 버전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몽블랑도 작은 거. 6세지 보트에 들어가 있는 게. 포트 사이즈가 틀려요. 추비바니도 포트 사이즈가 틀립니다. 6세지 보트고요. 마리아. 핑크색으로 빗감이 너무 예뻐요. 마리아도 들어가고. 폴리 린지아나 작은 6세지 보트에 들어가 있는 요품정하고 섞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파인 로즈. 이것도 6세지 보트입니다. 전체적으로 흑장미 색깔을 내주는 거고요. 블루 사우로스. 블루 드래곤을 닮은 아인데 블루 드래곤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해요. 이것도 6세지 보트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백만 송이 장미. 여기 이렇게 색깔을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라색으로 진한 찐보라. 찐보라의 색깔이죠. 이거 7,000원 세지 보트. 스타보스가 들어가고요. 달피나가 있습니다. 달피나. 색깔이 달피나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주거든요. 여기 진하게 빨갛게 되는 달피나. 아닌가? 얘 달피나 아니네요. 손톱 끝이 틀리네. 헷갈립니다. 이 아이도 빨갛게 색깔 내주는 거고요. 핑클 루비 있고요. 핑클 루비. 따글 따글한 핑클 루비. 그다음에 이거는 찰스톤이 이렇게 들어가고. 찰스톤. 이것도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옆에도 같이 섞어서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글램핑크도 7,500세지 보트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멕시코 마리아. 멕시코 마리아 창이죠. 무궁둥이 아주 핑왕이 너무 예쁘게 들어오고 있고요. 이거는 윙크라는 품종. 이것도 창이죠. 얘는 달구여야지 색깔이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에델라라는 까망 셀리더육 들어가고요. 아라베스크 있고요. 아라베스크 군생으로. 얘도 피크색으로 빛감이 나오는 거고요. 은총이라는 품종. 뽀얀 백분감이 있는 은총. 라벤다 로즈. 라벤다 로즈도 준비가 돼 있고. 이거는 스포클론이네요. 창이죠. 스포클론. 이거는 마제스타. 마제스타 사이즈 보세요.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창하고 혼합이네요. 이거 3번은 혼합이고요. 총 26개. 6만원에 드려요. 26개를. 아라베스크. 얘도 천원대죠. 1500원이면. 2,000원. 2,000원. 6만원. 2,000원이 안되네요. 2,000원이 안되는 금액. 5만6,000원에 26개면. 이게 얼마야. 계산해보세요. 엄청 좋은 가격이죠. 아라베스크, 스포클론, 글램피크, 엑시코마리아, 은총 들어갔고요. 마제스타, 아델라, 찰스톤, 윙크, 핑클로비. 100만소기 장미 있고요. 스타보스, 달피나, 축잔, 몽블랑, 폴리, 린제아나, 추비바니, 스토시나, 작은 버전, 육수위치포트, 마리아, 파인 로즈, 블루사우러스, 다크아이스, 화이트엔젤, 어메이지 그레이스, 제로니모, 크래시아나. 숨차네요. 숨차. 이렇게 26개가 들어갔어요. 와, 26개에 6만원에 드리는 거예요. 6만원. 26개 6만원. 대박이죠? 2,000원씩 해도 20개면 2만원, 6만원. 4만원이네. 10개면 2만원. 20개면 4만원. 2,000 얼마 꼴인가봐요. 2,000 얼마예요. 2,000 얼마. 자, 이거는 3번입니다. 3번 26종에 6만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건 3번으로 선택하시면 되세요. 1번, 2번, 3번으로 해서 오늘은 완전 초특가 2,000원대 금액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 모듬으로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혼합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만들어주셨고 보시면 이렇게 스타버스 같은 경우 색깔이 아직 덜 나왔고요. 이런 것도 화면 보시고 선택을 하세요. 준비되어 있는 수량은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1번, 2번, 3번으로 해서 모듬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신한다육표 다육들이에요. 오늘은 그냥 이런 문가네스 금 같은 경우에도 홍등도 그냥 2,000원이 이거는 보면 2,000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들어가시네요. 자, 마음에 드시는 세트 번호로 해서 1번 세트, 2번 세트, 3번 세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보시고 선택은 세트 번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품으로 구매는 따로 문의해 주시면 되시고요. 배송비는 없어요. 배송비는 없고 그냥 그대로 이대로 모든 금액, 세트 금액만 결제하시면 그냥 공짜로 보내드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한다육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초특가로 그냥 던지는 날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려봤습니다. 선택 번호로, 모든 구성 번호로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 번호로, 모든 구성 번호로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 번호로, 모든 구성 번호로 선택을 해주세요. then it comes right to see Z JAMES sub indo by bizantét